마찬가지로 이웃사촌 가평에서 오셨습니다. 가평 청평에서 오신 우리 도변건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명하시더라도 잠시 걸음을 좀 멈춰주시고 제가 연설 잘했는가 못했는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나이가 몇 년만 있으면 90이기 때문에 저 피하그라가 필요가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권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도 살아왔고 현재 청평에서 살고 있습니다. 원래 고향은 강원도 행동이지만 물 좋고 좋은 우리 포천과 우리 가평을 제가 넘다뜨리면서 옛날 지난날 민주화운동에 불을 지피다가 피해 다니느라고 제가 포천과 가평을 넘다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 말씀은 이거로 소외맞추고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하는 밤짝 이루지 못하는 군의 심정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는 사라지게 되고 다수 1%의 특권주부가 90%의 국민이 소외받고 있는 이 정치는 탈바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권자 여러분 국민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고 역사의 흐름은 하늘의 빛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을 찌는 졸경의 흐름은 낙서의 빛전에 제가 써보게 된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사랑과 협당은 결여되고 재건 정지판은 짙다 물 같아서 매일마다 우리 사람들은 고민에 차있고 삿도를 갖다 헤매해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대통령이라 할 것 같으면 낙가를 이끌어가고 정치의 해결 모든 안보에 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국민의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여러분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표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투표하지 않을 때에 관료주의의 노예로 전략했다는 것을 아시고 한순간의 순간이 영혼을 좌우하는 말이 있듯이 똑똑히 보고 똑똑히 살피고 여러분 일할 수 있는 후보 윤석열 후보에게 한 편을 주지없사 저는 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삿도라가 아닙니다. 과거에 야권에서 활동을 해왔고 독재투쟁도 군사정보대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제가 삿도라가 아니라 참석과 반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간단하게 하시라고 하는데 번개풀에 콩튀기듯이 간단하게 말할 수가 없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우리는 시망찬 매일을 위해서 위대한 선택을 고민하여서 하여야만 될 줄 너무 믿습니다. 기어 2번 윤석열 후보를 제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전환한 민주주의와 통일과 개혁을 위해서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제가 발견을 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참석과 반대를 분명히 합니다. 저는 아무 당소속 사람도 아닙니다. 이제 저는 자연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이대로 나 도와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법치주의와 또한 세련되기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윤석열 의구만 후보 잘생기고 또 몸이 좋아서 황소처럼 일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으로 고민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 항해의 여러분들, 국민들 모든 몸의 배를 잃고 역사적 항해를 완벽하오니 기어 2번 윤석열 후보에게 지지해 주시고 여러분 성장과 복지가 실현되는 이 포천을 꼭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각관계상 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기에 줄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다면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는 혁신도시를 꼭 만들어 나갈 게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또 저 유명한 인도의 마트마 깐지처럼 슬픔이 있는 것에 절망, 치망이 있는 것에 분열이 있는 것에 치망을 주는 평화의 도구로 일할 수 있도록 기어 2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주시옵사 가슴을 치는 절규가 있기 때문에 낙수의 뒷전에 한없이 쏟아오고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수님의 나이에 노익장을 관리해 주신 우리 도병문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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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